아나운서 김영숙TV에서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추첨을 통한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거나 응원의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께 후원업체에서 제공한 선물을 드립니다. 아나운서 김영숙TV를 성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행운의 주인공이 되세요. CMA 글로벌, 롯데백화점 대구점, 수성호텔 라크벨루웨딩, 쇼홍갤러리, 가창글램핑장, 군의상공유사 테마파크 이용권, 사유원, 팔공산운전이용권, 치맥킹치킨교환권, 영천스타팜, 홍차리에, 커피모판보, 엘바이엘이유정, 세명동산, 뮤페라푸드, 아라리푸드, 허브랑아이랑 수면 운멸한대, 차만우 소갈비집 14권, 시지동 하늘정원, 생오리전문점, 박지영 가창 옛날쯤 방송만두에서 선물을 드립니다. 좋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